한껏 따뜻해진 날씨에 봄이 왔구나 싶습니다. 오늘도 포근함이 계속돼서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는 4도, 안동 1도, 총도는 0도로 출근길은 조금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 18도, 총도는 20도까지 오르면서 봄 내음이 점점 진해지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연일 무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내겠습니다. 다만 지난 밤부터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한때 우리 지역은 공기질이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 있습니다. 호흡기보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전국에 종일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시각기온 4도, 고령 영하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9도, 고령도 19도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상주의 아침기온 1도, 구미 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상주와 구미 모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의 현재 기온은 한동의 현재 기온은 1도, 영양 영하 1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한동 18도, 영양 17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주의 아침기온은 1도, 낮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날이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